오케잇 잡았다 룻이 집에서 3-4시간 걸린다고? 휴게소에서 밥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안 쉬고 가면 2시간이면 가요 그저 대전이 한가운데랑 어디 놀러 다니기 대전이 딱 좋아 대전에 살면은 어디서 애들이 깊을리냐 상대편 죽었네 죽여봐 애링 줄로 당구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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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죽었어 오케이! 잡았다! 오케이! 잡았다! 끄 끄! 저기 숨어있었다니 우리 팀 한 명이 없네?